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하의 항생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페니실린의 연장선인 세파계 항생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팔로스포링계 항생제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데요. 이 항생제들이 정말정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분들은 페니실린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병원에서는 오늘 이야기하는 약물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보고 가장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1편에서 언급한 페니실린은 처음 사용된 후 그람양성균인 포도알균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 사용되었으나 포도알균이 페니실린을 분해해버리는 효소를 만들어내면서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죠. 결국 페니실린에 대항하는 균이 점점 많아져서 페니실린은 포도알균이 일으키는 감염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니실린은 그람양성균을 포함하여 아주 일부의 외막이 있는 그람음성균에만 항균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또 다른 항생제를 만들어내야만 했죠. 그리하여 세팔로스포링계 항생제가 만들어졌는데 페니실린의 오각고리가 육각고리로 대체된 형태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존재합니다. 페니실린보다 베타락타메이지에 대해 훨씬 안정적이고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에 대해 두루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페니실린과 같이 베타락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알러지가 있다면 세파기 항생제에도 어느정도 비슷한 알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생제라는 말이 있죠.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제일 약한 1세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야 내성이 덜 생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낮다고 하여 약효가 약하고 세대가 높다고 해서 약효가 강하다기보다 적용되는 균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세대가 그람양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면 4세대로 갈수록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에도 잘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정확하게는 세귄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인체 부위가 또 다르고 어떤 환경에 잘 살아남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염관리가 잘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경험적 항생제와 확정적 항생제를 균형있게 잘 사용하게 되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타겟을 못 잡고 이 약 저 약 다 쓰다가 내성만 키워주는 일일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 경험적 항생제 사용과 확정적 항생제 사용은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말 그대로 의학계가 오랜 시간 동안 인체의 어느 부분에 어느 균이 잘 상주하여 자라더라.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더라 라는 경험이 쌓이고 그것이 데이터화 돼서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점점 데이터는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균에는 어떤 항생제가 잘 듣고 이 부위에는 이 약이 잘 듣고 어떤 약은 잘 안 듣더라 라는 것이 족보처럼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감기가 심하여 병원에 왔더니 폐렴이라고 하여 입원을 했다면 우선 폐렴을 가장 잘 일으키고 가장 흔한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러한 균에 잘 듣는 타조폐란과 같은 경험적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죠. 그 후에 균을 배양하여 마이코플라즈마균이 나왔다고 하면 그에 맞는 아지스로마이신이나 클레디스로마이신과 같은 확정적 항생제로 바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상구균이라고 판단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균을 배양했더니 실제로 포도상구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항생제가 확정적 항생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쯤에서 경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떤 폐렴 환자가 입원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한테 맞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균이 나왔어요? 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SNS나 여러 미디어 루트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 사람들에게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궁금증은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겠지만 블러드컬처나 코나 상기도 상처 부위 같은 곳에서 수압을 하여 미생물부로 검체를 내리면 균을 배양해야만 어떤 균인지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 어떤 검사는 2, 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검체 일부를 추출하여 균을 자라게 하려면 어떤 균인지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환자에게 아직 균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아직 어떤 균인지 확인도 안 됐는데 항생제를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해요? 라고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투 모드가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모르는 신규 간호사는 멘붕이 되는 거겠죠. 원래대로라면 처음부터 무슨 항생제인지 왜 사용이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20명 가까이 되는 환자 1인당 10분을 설명으로 할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원래 폐렴을 잘 일으키는 균들이 있는데 그런 균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항생제를 사용해요. 만약 균이 배양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게 되면 몸 안에 균이 너무 많이 퍼져서 나중에는 잡을 수 없게 되니까 먼저 사용하는 거고요. 균이 자라서 확인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심하면 폐혈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에 균이 배양됐다고 하더라도 항생제 사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혹여라도 다른 균이 배양되면 그에 따른 항생제를 추가로 같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환자가 또 물어봅니다. 의사가 며칠 후면 태어난다고 하던데 균이 확인되기 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요? 그럼 뭐하러 몇 군데 찔러가면서 검사한 거예요? 라고 하죠. 그럼 저는 또 설명하겠죠. 태어나시게 되면 이미 항생제가 잘 맞게 적용돼서 낫게 되신 건데 그렇다고 어떤 균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균이 나타나면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될 테니까 확인은 해야 돼요. 퇴원 후에 다시 한번 외래로 진료보러 오셔서 몸 상태가 괜찮은지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하셔야 될 텐데 그때 검사 결과를 모두 다 확인하고 차후에라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야죠. 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환자는 여전히 의심을 지우지 못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신뢰도와 라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다시 세팔로스포린계로 돌아와서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는 세트라졸, 세파졸린, 파제론, 제티암, 야마테탄, 세포탁심, 세프트리악손, 타짐, 맥시핀 등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면 이 중 하나라도 들어보고 사용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균들이 인체내에서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부위가 있는데요. 보기 편하시도록 항생제 약제와 인체에 질병 분류를 해서 그림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균이 인체에 어디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혐기성, 호기성, 통기성, 균이 다르고요. 그람, 음성, 양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약물이 많아서 바쁘게 진행할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이라기보다 이러한 질병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넓은 질병에 사용이 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약물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되어야만 하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좀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1세대 세팔로스포린은 세트라졸, 세파졸린, 파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트라졸은 세뇨관, 요관, 신우신염, 방광염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루 2회, 12시간마다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파졸린은 그람 양성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반감기가 길어서 사용이 편하고요. 수술 환자에게 매우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입니다. 예방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가 몇 가지 있는데 계열마다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파졸린은 폐렴, 피부감염, 상기도감염, 비뇨기질환, 생식기감염증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루 2회, 12시간마다 주로 사용되고요. 파제로는 산부인과 수술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내 감염, 자궁부속기 감염 등의 부인과 감염증에 많이 사용되고 요로 감염, 피부감염에도 사용돼요. 하루 2, 3회, 즉 8시간마다 또는 12시간마다 사용됩니다. 2세대 세팔로스포린은 제티암, 야마테탄, 신세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람 음성균에 대해 좀 더 저항력을 증가시킨 약입니다. 해모필로스 인플루엔자의 항균력이 있고 1세대에 비하여 그람 음성균의 범위가 넓어졌고 혐기성 세균,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균에 대해서도 항균력이 좋습니다. 제티암은 세파돌림보다 대장균에 대한 외막투가가 2배에서 10배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 감염 예방에도 많이 사용되고 화상, 피아녹양, 담낭염, 복막염에도 유효하고요. 인질, 대장균으로 인한 요로감염과 편도, 인두, 호흡기 감염, 중이염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정말 여러 질병에 적용 가능한 항생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사용된다고 하는데 주로 2회에서 3회에 NS100cc에 믹스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야마테탄은 세포티암의 유효균종과는 약간 다르지만 적응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2회 12시간마다 투약되죠. 세포록심은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균에 적용이 되고 사실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인데 의외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요로감염증에 먹는 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그람 양성균이면 세파졸린이 많이 사용되고 그람 음성균에는 세프트리악손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망의 세팔로스포린계 3세대가 나왔습니다. 3세대는 2세대보다 그람 음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좋은데 2세대 항생제 중 농농균의 항균력이 좋은 항균제는 세프타지딤, 세포페라존 등이 있습니다. 농농균에는 약하지만 그람 음성균의 항균력이 좋은 약제는 세포탁심, 세프디족심, 세프트리악손 등이 있습니다. 세포탁심은 농농균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요. 세균성수막염, 하기도감염, 피부 복부감염, 임질이나 골반뼈, 요로감염 질환에도 사용되고 제왕절개 후 감염 예방에도 이용됩니다. 하루에 주로 3번 사용하지만 수막염, 폐혈증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 4번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포트리악손 역시 세포탁심과 같이 여러 질병에 사용되고 여러 세균을 커버할 수 있는 약인데요. 세포탁심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혈중 반감기는 세포탁심은 1시간 정도로 하루 3-4번 정도 투약하지만 세포트리악손은 반감기가 약 8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환자에 따라 하루 2회 투약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포트리악손은 대체로 48시간에서 72시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못해도 2-3일은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만 균에 적절한 항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타지딤은 세포탁심과 세포트리악손과 같이 여러 질병에 적용이 되는데 그람양성, 그람음성균에도 항균력이 좋고 농농균에도 항균력이 좋다고 합니다. 농농균은 말 그대로 농을 생성하는 균이라고 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네요. 농이나 객담, 소변, 담즙, 질 분비물, 혈액, 척수액에 모두 분포할 수 있는데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는 환자 또는 항암제 투약을 받는 환자,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이 균에 감염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다만 장기간 투약하면 체내 원래 상주하고 있는 칸디다, 장래구균 등이 과도하게 증식해서 또 다른 항균제를 투약해야 하고 신장에 몰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팔로스포린계에서 3세대 이상은 AST의 유효성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타짐은 AST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세페핌이 있는데요. 세균이 내보내는 베타락탄 분해 효소에 대한 안정성이 3세대보다 좋고요. 그람 음성 막대균의 외막을 빨리 투과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페핌은 그람 음성 간균과 황색포도산 구균에 대해 좀 더 세게 작용을 해서 정말 여러 질환에 적용이 되고 복각내 수술 감염 내방에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복부 감염 합병증에도 이용됩니다. 중증의 폐렴과 피부 감염에도 사용되고요. 세페핌은 특이한 점은 투약을 시작한 이후 3일 동안은 계속 투약이 되어야만 하고 그 후에 다른 항생제로 바꿔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투여 기간은 10일 이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균을 커버할 수 있는 중등도의 질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4세대 세팔로스포린계까지 알아봤는데요. 인체에 많이 생기는 질환에 사용되는 항생제이고 항균 범위가 넓어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항생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언제 많이 사용되는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